영화, 목격자, 조규장 감독, 가 이틀 연속 흥행 1위를 차지했다.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상망, 집계에 따르면, 목격자는 17일 17만 7254명을 동원, 박스오피스 1위에 랭크됐다. 목격자, 누이 누적관, 객수는 73만 2110명으로 집계됐다. 목격자, 는 아파,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을 목격한 순간, 범인의 다음, 타깃이 되어버린 목격자와 범인 사이의 이야기를 그, 닌 영화, 목격자, 는 개봉 첫날인 지난 15일 3위로 출발, 개봉 이틀째인 16일, 공작과, 신과 함께인, 과연, 신과 함께이, 을 꺾고 1위로 흥행 역주행을 펼쳤다. 이후 이틀 연속 흥행 정상을 차지하며 1위권, 피기에 나섰다. 한편 같은 날, 공작은 16만 4478명, 누적 342만 3623명, 고로 2위에, 신과 함께이, 는 14만 1644명, 누적 182만 163명, 고로 3위에, 이름을 올렸다. 김수정 기자 SWANDIVE 꼴뱅이 TVRE PORT.CO.KR 사진는 영화, 목격자, 포스터콕, 야이츠 TV 리포트, 무단 전제 재배 포크.